쉼 없이 흘러가는 당신의 시계를 오늘만큼은 잠시 느림에 맞춰보는 건 어떨까요?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이렇게나 파란 하늘과 푸른 자연이 펼쳐져 있는데 그냥 앞만 보고 걷는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겠죠. 요즘 하루하루를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유가 필요했는데요. 오늘은 풍요의 고장 김제에서 여유와 쉼을 찾아보려고요. 9,900여 제곱미터 넓은 연못에 가득 핀 연립과 새하얀 연꽃. 이곳에서만큼은 두리번 두리번 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원래 이곳에 연꽃이 많았던 곳이에요? 그런 것은 아닌데 16년 전에 이 지역을 위해서 또는 사찰을 위해서 내가 직접 심었죠. 이렇게 넓은 곳을 직접 다 조성을 하신 거예요? 그렇죠. 이제 논이었는데 논에다가 연 밭을 만들었죠. 농촌마을엔 활력을, 도시민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싶었다는 도원 스님의 바람 덕분에 이젠 전국 최대 백년 서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하소 백년지. 이 바람에 실려오는 연꽃향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은은하고 부드럽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시작하습니당 감사합니다.